국어 공부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섯 글자로 답변 가능합니다. 최대한 많이. 그럼 오늘 영상 끝은 아니고 최대한 많이 하더라도 두 가지를 지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제 공부법 책 국어 1등급 절대 비기를 바탕으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9학년도 불수능 이후에 썼던 건데 지금 봐도 크게 틀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공부법 때문에 고민인 학생들은 이 책 한번 보길 추천드립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지식 근로자의 시간 관리 방법 중 하나로 다른 일로 방해받지 않는 상당히 긴 연속적인 시간을 쓰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자투리 시간 동안 찔끔찔끔 일을 해서는 핵심적인 일을 처리할 수가 없고 90분 정도 연속해서 집중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과목마다 특성은 다르지만 국어는 지문을 읽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분석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일을 끊어서 조금씩 공부하게 되면 흐름을 놓치고 따라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몇 시간 공부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국어 시험 시간인 80분 단위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8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게 하나의 세트 만약 두 세트를 공부하게 되면 하루에 3시간 국어 공부하는 셈이죠. 주말에 맘 잡고 공부하면 3세트도 돌릴 수 있을 거고요. 마치 운동을 세트 단위로 하는 것처럼 국어 공부도 80분 단위로 나누어서 연속적으로 집중하고 쉬고 연속적으로 집중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하길 추천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몇 시간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언제 공부하느냐도 중요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수험생이라면 내가 칠 시험에 맞춰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시험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하는 훈련을 1년 동안 쭉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수능 시험장에서 1교시 국어 시간에 풀로 집중해서 이 국어 시험지를 80분 동안 풀고 최대한의 내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 국어는 하루에 80분 단위로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특히 아침에 국어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좋습니다.